그냥 걔 가난히 목욕시켜야 되거든. 목욕? 목욕. 걔가 몇 마리 있어야지? 사우나. 몇 마리? 됐어요. 걔 한 11마리 돼. 언제 해. 서울들이 뭐 걔는 큰 게 같은 건 혼자 뭐 시키기 힘들어요. 두 사이 왔을 때 뭐 이제 시켜 먹자고 시켰지 뭐. 아기다 아기인데. 아 이뻐 아기네. 아 이뻐 아기네. 귀여워. 아이고. 고마웠어. 걔를 하나 풀러 올게 내가. 하하. 왔어. 오. 아휴 힘이 작아서 얘를. 야 한창 때다. 얘를 좀 무서워요. 무서워. 얘가 이 족구가 있는 걔라 안무니까 걱정하지 마. 15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딸도. 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다. 곰순이. 곰순이. 아 정은 씨가 좋아하는 곰순이. 저희 집하고 나이가 똑같다. 엄청 장수였네. 이뻐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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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쭉쭉쭉쭉.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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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옳지. 똥 부은 거 봐라 꼬리야. 쫌가? 똥이잖아요. 닦아 그럼 싹지면 되지. 똥이니 콩이니하고 싸죠. 딱까지. 아유. 곰순이도 시원하겠다. 어이, 시원해, 시원해. 오늘 목욕하는 데는 노트 당첨된 거야. 아이, 귀여워. 아니, 노트 당첨. 얼마나 개운하겠어, 야. 아, 얘도 입는 거야? 앉아봐, 앉아. 목욕하자. 진짜 가만히 있네, 얘는. 얘 덮어 보이는데? 얘는 그 곰순이의 딸이에요. 딸이에요? 오. 혹시 명팀의 딸인가요? 딸의 딸의 딸이에요. 아, 태가 사네. 야, 노트북 안 하면 돼. 저거 다 집어넣어. 노트북 다시 힘들어. 그래, 됐어. 그렇게 해. 아이고, 추워. 그것도 보자 내게 생겼네. 아, 됐네. 이렇게? 그래. 아, 저 진짜. 아, 저 진짜. 약간 고이정이 보여요. 엉덩이에. 아니, 안 돼. 못 잡아봐. 못 잡아봐. 아유. 정신아. 나한테 부리면 어떻게 지났어. 소심한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리면. 장난해, 얘. 얘 앉아서 같이 와서 해. 넌. 어머. 아니, 이걸 못 잡아요? 안 돼. 얘 어떻게 해요? 귀여워. 진짜 같아. 쩌리에겐. 쩌리에겐. 어후. 아기네. 아, 귀여워. knowing het. anyway. 이거